오늘도 사순절 갈부를 기도해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섯 번째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기에 요단간 동쪽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이 비유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였지만 여전히 갈릴리와 유다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공정한 노동이나 때로는 공평한 임금이나 때로는 공정한 거래 원칙 같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법칙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집주인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집주인이라는 것은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포도원 주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이 많은 일꾼을 동원해서 수확물을 거두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제법 컸던 재력가이자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포도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잘 정리된 계단식 포도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지와 산지라는 두 종류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넓고 광활한 평야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게 되고 산지는 계단 형태로 잘 정리해서 포도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계단식 포도원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손으로 돈을 가져다가 계단도 쌓아야 되고 토양도 산비탈해서 사람이 어깨로 저 나르거나 짐승의 힘을 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봄에 심고 여름에 가지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은 9월 말에 아주 짧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때가 지나면 즉시 우기가 시작되기에 비가 오기 전에 농작물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수확기는 매우 분주하였지요. 그래서 집주인은 수확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터에 나가 그 일꾼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 장터에는 일거리를 찾는 기술 없는 아주 일용직 노동자들의 집합 장수가 바로 이 장터였습니다. 1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주 이른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음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품삭은 그 당시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이나 아니면 가정의 하인이 받는 종이 받는 임금보다 되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법 괜찮은 품삭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면 한 대나리온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군인이나 때로는 정규직 노동자 품삭과 비슷한 품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바로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줄 정도로 관대하고 아주 풍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제3시에 오전 9시지요. 그때 또 집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이번엔 일꾼들을 고용해 포도원에 보내면서 임금이 얼마인지 그 품삭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라고만 말합니다. 동일하게 6시와 정오와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집주인은 일정한 간격, 시간의 간격을 두고 거듭 장터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하루의 노동시간이 거의 다 지난 시각인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루의 노동시간이 불과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때였지만 그는 여전히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 일이 절실한 자였겠지요. 아무 일거리도 얻지 못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집주인은 바로 그들을 즉석에서 고용하게 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루가 저물고 이제 임금을 취급합니다.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품꾼들에게 이게 역순으로 온 순서가 아닌 나중에 온 순서부터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고작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품삭을 가장 먼저 받고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들이 맨 나중에 품삭을 받게 되죠. 한 시간 일한 자들이 한 대나리오를 받자 맨 뒤에 품삭을 기다린 자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오를 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여 끊을 그들을 종일 수구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원망하고 항의하지만 집주인은 그들의 불평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이하에 보면 분명 오전 6시에 일꾼으로 고용된 그들은 한 대나리온. 그것은 꽤나 만족스러운 임금이었습니다. 아마 고마워하고 기쁘게 일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은 노동 시간에 딱 비춰볼 때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보다 덜 일한 자들이 훨씬 더 관대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시기와 칠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감사와 고마움이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의 영적 교훈은 매우 간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죄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와 극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런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비유해서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곧 그분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꾼들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뜻하고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저물 때는 바로 죽음 앞에 든 영혼을 이야기하고 청지기는 바로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신 예수 크리스토를 의미하죠.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한 대나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일꾼들이 그만한 보수를 받을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한 양과 임금이 분명 공정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일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유의 교훈이라는 것은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동일한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개인의 업적의 근거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과분하고도 넘치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때의 방법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목적을 깊이 잃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비유에서 등장하는 집주인은 세상이라는 그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고용해 포도원에 데리고 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 글쓰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죄인을 찾고 구원하신 일을 여전히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에게 어떤 극류를 베푸시든지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고 부르시죠.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결국 구원은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또한 이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집주인이 장터에 처음 나갔을 때에 그 모든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유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왜 제각기 다른 시점에서 부르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를 언제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때로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바로 선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 또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베푸신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분명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집주인이 처음 부른 사람들에게 각자 한 대나리온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겠다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관대하게 아주 풍족하게 베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때로는 못마땅히 여기거나 오늘 본 말씀처럼 그 늦게 온 자들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다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비나고 비방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을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당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심히 모범하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보던 품꾼의 비유를 통해 은혜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요.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견디고 때로는 반대로 나보다 덜 충성하는 것 같고 덜 부지런한 것 같고 신앙의 연수가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 가운데 그에 맞는 그리고 적절하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구들 될 때에 더 큰 은혜로 풍족한 축복으로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맞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 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삶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임 전에 나오며 또한 빈순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 제물 담아 십일주와 감세물 일천번 제어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